고소장을 분실한 부산의 한 검사가 이 사실을 숨기려고 고소장을 위조했던 사건, 무려 2년 넘게 방치돼 왔었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부산 MBC가 보도한 이후 검찰이 결국 해당 전직 검사를 기소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합니다. 당시 이 검사는 같은 민원인이 냈던 다른 고소장을 복사한 뒤 잃어버린 고소장인 것처럼 꾸몄습니다.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뤄져야 할 사안.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사표만 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다 3여 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문제의 전직 검사는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간 검찰은 뭘 했을까? 2016년 시민단체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 뒤 부산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1여 년 후 부산지검은 다시 서울서부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이 사건을 다시 부산지검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8개월이 지난 최근 부산지검은 부장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